모두들, 터라입니다. 웹툰 원작 게임 소식입니다. 4월 한 달에만 5작품이 공개를 했거나 아니면 사전 예약을 받거나 하고 있어요. 사실 웹툰 원작이 되게 흥하고 있는데 흥하는 중에도 게임은 사실 되게 조용한 분야였어요. 그렇죠. 모바일로 즐길 수 있는데 이렇게까지 흥한 게임이 없다는 건 되게 신기한 일이죠. 사실 저는 모바일 게임을 주로 많이 하거든요. 콘솔 게임을 많이 즐기다가 시간이 점점 없어지면서 그럼 어디서나 들고 다닐 수 있는 모바일이다 라는 생각으로 모바일 게임을 하고 있는데 되게 반가운 소식이었어요. 그렇죠. 특히 제가 좋아하는 친한 친구의 작품 마법 스크롤 상인 지오가 나와더라고요. 그래서 마법 스크롤 상인 지오 말씀해주신 대로 RPG 게임이고 스토리로맨스 if you라는 게임이 있고요. 모바일 RPG 신의 탑 위대한 여정. 신의 탑! 네. 그리고 방치형 RPG 삼국지톡 액션 RPG. 방치형 RPG 너무 웃긴겠다. 방치형 RPG. 삼국지톡 같은 경우에는 카드를 모으고 그걸로 방치해서 거기서 쌓인 걸로 다시 카드를 뽑고 이런 식인 것 같아요. 그렇죠. 액션 RPG 신도림까지 5작품이 4월에 런칭을 하거나 마지막 2작품 삼국지톡과 신도림은 사전예약을 받고 있습니다. 네. 신도림 기대돼요. 진짜. 네. 진짜. 물론 나 혼자 친한 오세영 작품이지만 기대됩니다. 나오고 나서 친해지시면 되죠. 그렇죠. 한번 모셔가지고 직접 플레이해보시면서. 열심히 과금해야겠다. 친구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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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번 달 친구비. 제가 이거 재화를 지름으로써 입금해드렸습니다. 오세영 작가인데 친구분 해야겠네. 네. 그렇게 일단 나온 것들은 다 찍먹을 해봤습니다. 네. 근데 정말 솔직하게 게이머의 입장에서 말씀드리면 이거다 싶은 게임은 없었어요. 없었어요? 네. 닥터 프로듀스는 하셨나요? 닥터 프로듀스는 예전에 나왔잖아요. 예전에 나왔을 때 하셨나요? 네. 했죠. 저도 찍먹만 했습니다. 근데 이거다 싶은 게임이 없는 게 좀 아쉬웠어요. 무슨 얘기냐. 이 게임들 다섯 작품들이 특히 이 if you 왼쪽 위에 있는 이 작품 같은 경우는 이 작품은 되게 여러 가지 ipd에 들어가 있어요. 그래서 뭐랄까 그 로맨스를 내가 웹툰의 스토리를 따라가면서 로맨스를 따라가는 거예요. 그러면서 내가 이야기를 바꾸면 이야기가 바뀌어요. 그 안에서. 그래서 예를 들어서 고래별이 있거든요. 이 안에. 네. 고래별에서 그 아가씨가 죽지 않는 버전도 있어요. 와우. 이런 식으로 갈 수 있는 거예요. 너무 좋은데? 너무 좋죠. 지금 돌려서 스포일러 하셨네요? 네. 근데 고래별이 완결된 지가 언젠데요? 그렇죠. 맞아. 맞아. 이게 되게 좋은 ipd를 가지고 왜 게임을 이렇게? 라는 생각이 드는 것도 있었고 아 이거는 어쩔 수가 없었겠다라는 생각이 드는 것도 있었어요. 그래서 이렇게 일단 많이 나오다 보면 성공하는 작품이 나오기 마련이죠. 그쵸. 그래서 일단 저는 게이머의 입장에서 꾸준히 플레이를 할 건데 아 시네탑 같은 경우는 조금 아쉬웠던 게 성우 보이스가 없습니다. 성우 보이스가요? 네. 시네탑이야말로 성우 연기를 기대하게 만드는 캐릭터들인데 애니메이션화가 됐잖아요. 심지어. 그렇기 때문에 더 기대를 했는데 없어서 좀 아쉬웠어요. 아깝네요. 개인적인 아쉬움은 저도 게이머지 않습니까? 게이머 한국에서 이제 게임을 할 때 뭔가 특히 모바일 게임들은 BM이라고 하죠? BM. 네. 비즈니스 모델. 그러니까 뭐냐면 돈을 쓰게 만드는 어떤 구조들 과금을 하게 만드는 그런 형식을 BM이라고 하는데 당연히 모바일 게임들 많은 경우에 여신이 만들고 계시니까 과금도 좀 해야 되고 그래야 또 굴러가고 하는 건 알아요. 아는데 웹툰 원작으로 만들어지는 거 지금 도약하는 시기인데 과금하는 부분을 조금 덜 만들어서라도 이렇게 해주면 좋겠다. 뭐 그런 마음을 혼자 들었었어요. 저만한 생각입니다만. 그렇죠. 조금 팬의 입장에서 조금 아쉽다. 그리고 게이머의 입장에서도 조금 아쉽다. 그렇죠. 아직까지 속 시원하게 그래 이거야 라는 게임은 나오지 않았다. 그게 지금까지의 저의 생각이고요. 아 플레이스테이션이나 엑스박스급의 콘솔에서 뭔가가 나오는 날을 기다리고 있거든요. 제가 마음속에 꿈꾸고 있는 콘솔 게임 제작에 대한 꿈이 있어요. 제 안에. 웹툰 원작 중에 뭐가 어떻게 나오면 어떨 것 같다. 이런 생각을 맨날 하거든요. 나올 때가 있으면 좋겠습니다. 언젠가.